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마법사 스토리 라는 게임이구요 보다시피 화면비는 약간 좀 그렇네요 어찌됐건 핸드폰을 하는데도 문제없는 게임이고 저는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은 별점 4.4짜리 게임이고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마법을 사용해서 썰어? 썰어 나가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길래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겸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반갑네 오늘부터 내가 쇠퇴한 이 나라의 왕이라네 뭔 소리죠 이게? 내가 쇠퇴한 이 나라의 왕이라네 내가 쇠퇴한 이 나라의 왕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 나라는 쇠퇴했고 쇠퇴한 나라의 자기가 왕이다 왕이 되고 보니 너무나 소중한 오브를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우선 이전에 있던 위대한 마법사들을 불러들였으니 그 자들과 이야기를 해도 들려주게나 내가 말해 예전에 오브를 되찾았던 위대한 마법사라네 잃어버린 오브를 다시 되찾아 왕굴을 재건해야겠지만 일단 왼쪽으로서 초원캐스트 들어가보자고 이거 아 이렇게 아 누르면 가는거고 아 오 이렇게 하죠 진로방향 캐릭터를 여러 마리를 할 수 있나본데 일로 간다고 써있죠 위로 내가 배치를 어떻게 변경하는거죠? 변경이 안되는데 클릭을 해도 이건 뭐 나중에 하는거 같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 저기 나타날걸 조심해서 가게나 우선 왼쪽 밑에 방향키를 누르면 앞으로 나아간다네 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더블 넷으로 하자 좋아요 더블 넷으로 갈 수 있고 빨리 가네 저기 나서 이동을 정지하는 공기를 게시해야지 스톱 그것만 외워두면 될거야 내가 때리는게 아니라 얘가 때리는구나 스킬을 뭐 안써도 되나? 자동이네? 먹어지는 것 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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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가는건 소용이 없다 얘가 더 빠르다 적절하게 멈춰주기만 하면 이렇게 미스트구요 괜찮은데 게임? 부드러운데? 약간 옛날 게임 향수도 나면서 괜찮네요 제가 마법사를 싫어하긴 하지만 이런것도 가끔 괜찮죠 보스의 기척이 느껴지는구만 참고로 이동중에 HP와 MP가 회복되니 곤란티 이동하는게 좋네 이동중에 회복이 된다 보스 쏘트려보게나 아이 내가 쏘트릴게 없잖아 손 떼고 있으면 그냥 아 때리는거 아니야? 격파 나 이동만 하면 되는거네 이동하다 멈추기만 하면 되네 이동하죠 보스 클리어 보상 받아줍니다 보스 클리어 보상 받아줍니다 흠흠흠 가사키 꺼주구요 구조된 준비 늘어서 새로운 거주장성도 늘었네 무사히 레벨이 오른쪽으로 돌아왔나보구만 캐스트 완료되면 레벨이 오르고 강해질거니 계속 강좌가 쏘트려나가자고 캐스트 클리어하면 마을도 넓어지고 건설도 되고 레벨도 올라가고 이런식인거 같은데 주점에 있으면 좋아요 오우 재밌는데 괜찮은 재밌을거 같은데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마흡상점 저는 화면비가 이러면 영상이 좀 예쁘게 안나와서 그렇더라구요 동료가 많으면 좋겠어요 주점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게 아닌가보네요 그쵸 아 있네 천원이네 마흡상점이 있고 지팡이 상점이 있는데 일단은 마흡상점 만들어보죠 건축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된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은 여러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들어가볼까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마공 1 잠깐만요 마공이 지금 10이고 HP 그러면은 비율은 같네 이게 엄청 좋은거네 화 마공 이거 하나 더 올려도 괜찮죠 비율 이 정도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고요 이동하겠습니다 게임 되게 잘 만들었는데 화면 이런식 게임이면 이렇게 눕혀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텐데 스테미너도 있고 딱히 아기자기하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이런 캐주얼 게임이 많이 나오니까 괜찮을 생각합니다 두 명이나 구할 수 있네 이번에 마공도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간거 치고는 데미지 똑같은거 같은 안좋은 예감이 드는데 먹어주세요 시간제한이 있다 내가 할건 없다 약간 방치형 게임인데 약간 방치형 게임인데 가드 동료도 다양한거 같고 지금 화공이죠 자 받아갑니다 보스 나오고 보스가 미믹처럼 상자에서 나와 아 좋아좋아 된건감 골드합계 8배 경험치합계 다이합계 구출수 2명 5타 5번 마흡상점이나 바위 철거했으면 좋을거 같애 음 능력업이나 발전에 쓰는게 좋아 일단 전투력을 올리는게 나을거 같고 저는 전투를 좀 해야지 지금 입고 있는건가 옷을 바꿔보자 속도 캐스팅 속도가 이동속도죠? 공속도가 아니라 공속도 포함인가? 캐스팅이 공속도 아니야? 마흡사니까? 캐스팅으로 하자 자 뒤로 갑니다 새로운 장비 얻었구요 성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하 이렇게 스테미나는 게임하지 않는 동안에도 회복이 됩니다 천원 천원이 생겼으니까 이거 저는 공격력 올려도 괜찮게 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화공을 한번 올려볼까? 지금 화공을 쓰고 있잖아요 불기술을 돈 모으는거 자체 지금은 쉬우니까 화공 한번 올려보죠 한번정도 잘못 올려도 크게 뭐 타격은 없을거 같고 포로 한명으로 건축 가능 포로가 누군데? 포로랑 구해놓은 사람 다른건가? 마을쯤에 함부로 쓰면 안되겠지? 걸으면서 해보게 된다 일단 들어가죠 전투하는거 외에는 그다지 없네요 구조인원 15 가자 데미지 오른거 같지 않나요? 착각인가? 데미지가 세진진 모르겠어 내 어려운데를 점점 가니까 튼튼하다 조개 조개라서 불에 강한가? 물이라서 그런건 거절했으면 좋겠어 그런 상성같은건 없었으면 좋겠어 귀찮아 못 끼겠는데? 보스까지 가지도 못하겠는데? 원단 아야야야야 아 진짜 어어 일단 잡았구요 전맵을 돌아야하는거야 뭐야 벌써 막히면 어떻게 해 미스 너와잇도 이동하자 이동하면 회복한다면 이동하자 이동하고 회복 좋고요 오 좋은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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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돌아갔다 와야겠다 시간은 넉넉하니까 가자 될거야 풀피 풀피면 이기겠지 쟨 다시 되는군요 큰일났네요 뭐야 왜 안죽었는데 도망가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이렇게 서있는 상태에서 공개되는게 아니라 모으는 다음에 돌아서 쏘고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모아지는 뭐 이펙트가 보이네 이길수 있지 어 다행히도 다행히도가 아니라 잠깐만요 아유 아유 가둬놓고 때리는데 아 이겼구요 세지는게 눈에 띄게 세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동네 좀 생겼으면 좋겠어 혼자 싸울라니까 너무 좀 그렇다 보스전 하면은 뒤로 못가고 골드 합계 900원 경험치 합계 다이아 합계 구출수 한명 노동나무 레벨업 좋구요 나공과 체력 1씩 올라갑니다 건축소가 늘었다 한번 볼까요 장비 먼저 보구요 뭐가 다른데 아 훨씬 세지네 착용 모자는 없지 볼까 모자 상점 아 이런거 말고 앞으로 한채 주점 아 주점으로 하고싶은데 주점으로 할 수가 없는데 골드 상점은 뭐야 멋진 모자를 살 수 있습니다 양복점 아냐 나 장비는 됐어 장비 나온거 쓰고 주점으로 하자 좀 모아두자 주점을 좀 미리 갈 수 있게 이건 가장 저는 데미지 올리는게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걸리니까 승패를 떠나서 막 올리자 계속 올라가는거 아냐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거 아냐 끝없이 어 이거 뭐 2사 가골도 있는데? 어 데미지 센데도 안죽어 가드 웃기지마 가드 웃기지마 무슨 가드를 허구한 날에 왜 이렇게 튼서하냐? 세진 거 맞지 데미지 가네 기분도 안가는데? 획득한 것을 잃었습니다 도전을 안할 수도 있나? 안할 수 있죠 아 조언을 들어보게 나 전 스테이지의 재료를 모아서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오 천 골드 준다고? 고맙지 나는 회복이 엄청 올라갔는데? 가격이 원래 이랬나? 방어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화공을 찍고 아 마공을 찍자 화공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MP를 올리겠습니다 MP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싸니까요 타이트 하겠어 마 없으면 HB보다는 MP가 많아야지 이렇게 퍼져도 되나? 이거 다 같이 올라간다 가격이 데미지 위주로 찍어야겠다 주점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점을 해 지금 못 이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 거 그렇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전투 여기 하겠습니다 데미지 훨씬 세졌죠? 훨씬 세졌죠? 지금은 부딪히자 체력 그다지 필요 없으니까 오 이거 쎈 것 봐 모으면 모여서 쎄지나? 그런 건 없고 그치 조기한테 너무 약해 어?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떴어야지 알지 그럼 번개하면 되네? 쟤는 그냥 센 놈인 것 같은데 안 통한다? 물이 잘 통하는 거야? 십발간 애니까? 만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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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화가 없어 아 깨야지 획득이 되는군요 어디로 갈까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점까지 가서 주점에서 유닛을 뽑아서 한 번 더 이 게임에 어떤 게 있는지도 보고 싶었는데 주점이 너무 비싸서 볼 수가 없네요 너무 비싸서 볼 수 없고 저거 오늘 안에 못 볼 것 같아 아니 아니 이미 쓴다 써서 준 거잖아 이거 써서 상용된 거니까 모자도 있네 이렇게 방어력 이런 식으로 아홉사를 키워나가는 게임인 것 같고 아홉사가 좀 이상해졌네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을도 키워나가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계속 오래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 게임에 댓글이 이래저래 달리는데 친추라던가 뭐 그런 게 달리는데 저는 한 번 한 다음에는 삭제하고 다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임이 지금 거의 뭐 2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고요 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